강원도 전체의 72%, 13개 시군이 군 소음에 시달리고 있지만 강원도 차원의 대책이 없다는 도입회 지적에 따라 강원도가 피해 시군을 불러 대책 강구에 나섰습니다. 강원도는 군 소음 피해 지역으로 고시된 13개 시군 관계자들과 오늘 첫 대책회의를 열고 시군별 군 소음 피해와 보상금 지급, 주민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강원도는 회의를 정례화시켜 피해 시군 상황이 반영된 도차원의 협의안을 만들어 국방부, 국회 국방위원회에 대책을 요구할 계획입니다.